수원특례신의 교육특구 지정 및 수원 삼성보 유치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원특례시의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용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최근 신분당선, 수인선까지 개통되면서 서울 강남, 성남 분당, 용인수지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영통지역의 인재 유출이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수원특례시 지역 내 특히 영통구를 중심으로 한 교육특구 지정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지자체, 기업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원특례시 이재준 시장님 역시 주요 공약으로 대기업 및 첨단기업 30개 유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수한 대기업을 위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민간 경제, 지자체 간의 연계와 협력 활성화가 필수입니다. 획일적인 교육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교 교육의 다양함이 지방명문대학교를 육성하여 서울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의 교육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에는 이미 신도시가 주성될 시기부터 에듀타운이라는 명칭을 보유한 곳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고 광교 푸른숲 도서관, 광교홍재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예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듀타운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없으며 수원의 교육중심 에듀타운을 기대한 시민들의 바람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보유한 인프라조차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영통매탄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으며 계열사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 수십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에는 삼성전자가 설립한 자사고 충남삼성고등학교가 있으며 인천 송도에는 포스코가 설립한 자사고 인천포스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기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며 맞춤형 인재육성을 통해 국내외 유수의 상위권 대학의 높은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수원광교 에듀타운과 삼성지절시치라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교육특구 조성 및 삼성고등학교를 설립한다면 지역인재학부와 서울 및 분당지역과의 교육수준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재준 시장님, 수원시가 특례시에 걸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에듀타운이 위치한 영통을 중심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수원삼성고등학교를 위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